안녕하세요 어머님 안에 계시죠? 계시긴 한데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저기 희진아 희진아 네? 아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아 다음 주에 한번 뵙죠 네 우리 윤 비서랑 시간 잡으시고요 끊습니다 네 저랑 운동하러 가요 어머니 저 요즘 요가 배우는데 어머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 지금 반항하는 거니? 요가하고 점심 사주세요 어머니 당장 나가지 못해? 너 뭐하는 거야? 왜 불청객은 드리고 그래? 아 그러지 마시고요 딱 한 시간만요 네? 한 시간만 내주세요 저 요가하는 거 보시면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얼른 데려가지 못해 어머니 저 건강해요 안 아프다고요 희진아 윤 비서님 저 민망해 죽겠어요 윤 비서님이라도 밥 사 드세요 고마워 식이요법은 안 해? 즐겁게 먹는 게 식이요법이랬어요 누가? 헨리가요? 아니 제 주치의가요 근데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그때 만나던 분 계셨잖아요 글쎄 글쎄 한 그늘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다른 그늘로 옮겨가는 게 쉽지가 않네 번거롭고 싫어 번거롭고 싫어 어머님한테 저 밥 잘 먹는다고 꼭 전해주셔야 돼요? 응 네